빈센조의 후속 마인 1화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드라마의 미장센입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일을 볼 것 같은 넓은 대저택과 누가 봐도 비싸보이는 인테리어, 광활한 정원과 호화로운 파티, 그리고 의상, 음악, 소품 등 여러 부분에서 이 드라마가 돈 좀 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화의 전반적인 첫인상은 펜타우스 더하기 스카이캐슬 같은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이번 1화의 목표가 등장인물이 많은 드라마이니만큼 다양한 상황을 묘사하고 각 상황에서 드러나는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것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소 걱정스러운 건 드라마의 노력과 달리 캐릭터들이 인상 깊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이라니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할게요. 미장센가 캐릭터 이후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드라마의 구성과 연출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효원그룹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한 수상한 여자 엠마 수녀의 살해 현장 목격 증언으로 시작되었으며 1화의 전반이 액자식 구성으로 엠마 수녀라는 제3자가 효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구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과연 엠마 수녀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사건 60일 전의 이야기가 과연 모두 진실일까?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일 겁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나왔듯 그녀도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인물 같아요. 1화의 시작과 끝을 엠마 수녀의 이야기로 장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60일 전에 이야기를 푸는 방식도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첫 탈 리뷰인인 만큼 드라마가 긴장감을 형성했던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가 뽑은 메이드 김유현은 큰 집인 카덴차로 정서연이 뽑은 튜더 강자경은 작은 집인 루바토로 향하는 장면에서 희수와 서연의 위기가 암시되며 긴장감의 요소를 던진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두 외부인이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며 낯선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부분에선 이제 사건이 시작될 건데 두 사람의 주목해서 드라마에 집중해봐 하며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측하셨듯 아마 자경과 유현 두 사람이 희수와 서연의 집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화부터 강자경의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했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자경은 서희수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건 서연에 의해 강자경이 파견된 작은 집 루바토는 음악용어로서 도둑맞다 혹은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악에선 연주자가 나름대로 해석하여 템포를 바꿔도 된다는 음악 기호를 뜻하죠. 이를 통해봤을 때 희수는 강자경에 의해 무언가를 도둑맞을 운명에 처할 것 같아요. 희수의 집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닐 사람이 바로 자경이라는 떡밥인 것이죠. 그리고 희수는 자기 것인 마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희수에 의해 파견된 유현은 서연의 집인 카덴차로 향했습니다. 카덴차 또한 음악용어로서 마지막 끝을 상징하며 악곡이나 악장이 끝나기 전에 즉흥적으로 삽입되는 화려한 기교를 말합니다. 이를 유현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번 일화에 나왔듯 한진호의 아들 한수혁과 유현의 관계가 먼 훗날 서연에게 얘기치 못한 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옆동네 유튜버 따따시님의 정보에 의하면 유명한 음악감독 달파란님께서 마인의 음악에 참여하셨다고 하던데 확실히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음악의 활용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디테일도 꽤나 있을 듯합니다. 이를 해석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드라마예요. 마지막으로 드라마 마인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 혹은 티키타카가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서사의 드라마 심지어 미스터리 장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깊습니다. 이에 걸맞게 이번 일화부터 여성 배우인 옥자연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나도 인상깊었는데요. 이보영, 김서영 이 두 배우들도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한번 이화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